안양 평촌 신도시의 목년 2단지 아파트가 내년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분담금과 이주 절차 등이 확정되면서 오는 9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안양에서는 첫 번째 리모델링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단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안양 평촌 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 허가를 받은 목년 2단지 아파트. 허가 이후 1년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는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상에서 보면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것을 의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반수 이상을 찬성으로 해서 모든 안건이 가결이 돼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촌 목년 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곧바로 이주 절차와 함께 착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초 이주비와 중도금,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선정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의 보증만 받으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조합원들에게 이주 신청을 받은 뒤 오는 9월부터는 이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합 측은 안양 지역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지구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이주 여건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년 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내년 상반기에 성면 제거와 건축을 위한 안전 점검을 한 뒤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2년에 입주해 올해로 32년 된 안양평촌 목년 2단지 아파트. 평촌 신도시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주민들은 오는 2028년 말쯤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됩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